물도 내고 비빔도 내고. 닭이 들어있는데? 식닭이라고? 국물이 그런데 되게 자작해. 쫄깃해 보여요, 엄청 살이. 새콤달콤하겠다. 너무 궁금하다. 막국수도 그러면 4개, 닭무침도 5개 주세요. 네 번호 주잖아. 수유 3개 주세요. 양이 너무 많아. 와, 말리봐요. 이어가, 이어가, 이어가. 자,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우와! 다들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파츠리샤입니다. 아닌데 왜 이렇게 수줍음을 타요? 진짜 낯을 좀 가져가. 리샤는 언니들 따라올 수 있을까요? 자, 리샤. 지금 리샤 입맛에 맞는 거죠? 수줍이 잘 먹고 있어요. 남들이 보면 음악 듣기 저러는 줄 알겠어요? 취했어, 지금 취했어. 진짜 조합탕이 아니야. 화양도 아니에요. 안방에서 먹는 것 같죠? 리샤 되게 오늘 처음 먹었다고 그랬는데 2개 잘 먹네요. 잘라요. 고맙습니다.